야 이게 쉬운 기회냐? 야 이게 쉬운 기회냐? 야 1등인데 여기야. 아 이거 1등이지. 아 분홍진, 고현아 씨, 동생, 고현아 씨. 아 우리 건데 고현아 씨 우리 거예요. 아 미안합니다. 아 우리 다 3등이야. 아 이래도 돼? 내 다음 상 차자 하자. 아 둘 다 해. 왜? 형 개쌍해 속상해. 석진왜리 앞에 타시죠 형님. 형 운전 내가 계속 하던 거니까. 아 웃기지마. 뒤에 타. 아 뒤에 타. 아 정말. 야 어떻게 너무 그렇게. 야 스파일이 쫓으면. 야 글자 수 네 글자 두 글자야. 야 글씨 앞에 안 봤어? 제거도 너무 달라 고추장이랑 토마토랑.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오늘이 그날이라고. 야 우리 셋이 언제 1등 해봐. 형 이제 시작이에요. 광수야 오늘 만약에 우승 못하면 우리 1년 또 있어야 돼. 이런 날이 없었어. 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해요. 뭐 낙동. 형 이런 식으로 하면. 어? 그래 그래 다 끝내자. 야 그래. 내가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. 이 팀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. 오케이 좋아. 너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생각해봐. 끝내자는 말은. 적어도 몇 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리 섭섭해도. 끝내자고 한 적 없어요. 형이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받아들인 거지. 난 내 입으로 끝내자고 말한 적 없어요. 제발 치우기 해. 그러지 말라고. 이게 뭐야. 우리가 뭐냐고 도대체.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. 지금까지 획득한 러닝볼의 이름을 적어 추첨통에 넣는다. 잠시 후 추첨을 통해 커플을 결정짓고 마지막에 남는 한 명이 신뢰가 된다. 신뢰가 커플 패스를 끊으면 아웃. 커플이 신뢰 이름표를 떼면 일시정지. 제한시간 1시간. 끝까지 살아남은 커플 또는 신뢰가 최종 우승. 신뢰가 한 명이요. 신뢰가 한 명이요. 저희도 9명이요. 맥커팅이 되고 마지막에 꼭 드리지 않는 분이 자동으로 신뢰가 된다. 그럼 한 명이 신뢰요? 어떻게 우리한테 신뢰가 된다. 아니 미안해요. 우리 다 했으니까. 알아서 읽어라. 신뢰가 좋아? 신뢰가 많을까? 신뢰가 많을까? 신뢰가 많을까? 신뢰가 많을까? 신뢰가 많을까? 정국이 형 이러면 무조건 하나씩씩 해요. 야, 정국이 형 싸우겠다. 안 되겠다. 정국이 형이 수레대 만드니까. 아 형, 보영 씨 왜 써? 졌어. 아 이거 뭐야? 이거 루틱이야 뭐야? 아 보영 씨는 왜 써 형이? 그냥 졌어 그냥. 아 나 참 조금만. 여기서 또 뭐해요? 아 중계를 해주나 보나 여기서 티비를 보면. 아 그런가 보네. 아 그런가 보네. 환이 나왔네. 아니 환이 나왔어. 안녕하십니까? 생방송 운명의 커플 추첨식의 아나운서 김환입니다. 김환아, 김환아. 김환아, 김환아. 김환아, 김환아. 김환아, 김환아. 김환아, 김환아. 김환아. 런닝볼을 뽑음으로써 100%의 공정함을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모의 테스트를 3회 이상 실시했습니다.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.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아 그럼요. 당연합니다. 따라와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끌려 끌려 끌려. 끌려. 자 과연 행운의 첫 번째 벌은 누가 될지. 자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. 자 첫 번째 행운 벌. 자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. 공성이 옵니다. 올랐어 올랐어 올랐어. 나오지 마세요. 제발. 자 2분이 됐습니다. 자 첫 번째 러딩볼은 송지효 씨입니다. 첫 번째 러딩볼은 송지효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송지효 씨가 송지효이 별로 없었는데. 그럼 다음에 항상 지효하고 커플이야. 자 과연 송지효 씨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. 자 행운의 번호. 자 이제 뽑았고요. 제발 제발 제발.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. 네. 자 이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 번째 이름은 유재석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에이스크립도 와. 얼른 대기실로 나와서 커플 팔찌를 차시기 바랍니다. 아니 지효하고 뭐 이렇게 커플을 자주 해. 처음으로 나오게 될 러닝볼은 누가 될지. 자 이제 뽑았는데요. 확인됐습니다. 자 세 번째 러닝볼의 주인공은 이보영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